징글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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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 징글벨트 스윙 다 준비를 했지? 신나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 모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놀이동산으로 출발하는 거야 야! 신통려! 동료마! 나도 같이 가는 거지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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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지 인마 크리스마스 이브데 너는 뒤에 트렁크에 타고 오면 돼 트렁크에 아! 신통려! 자기가 어딨어? 형! 사람에 이상한 거 들어있어라 이만 봐봐 야 경희가 너한테 온 모양인데 홍경인 박사님께? 너한테 박사 비타 썼냐? 아이고 은하로부터? 여자인 거 같은데 은하? 잘 버리다 잘 버리다 홍 박사님! 전 박사님의 테이프를 듣고 우울하고 고민 많던 세상을 신바람 나게 살게 된 열렬한 팬입니다 진짜 예쁘다 신나는 홍 박사 테이프 듣고 부르는 사람인가봐 어? 드디어 나도 팬레터를 만난다 랄랄랄라 야야 딱 봐봐 글씨로 보나 이름으로 보나 킹크 할 것 같지 않냐? 은하 이름 예쁘잖아 이런 식으로 너한테 팬레터 보냐면 뻔하지 어찌 좀 껄쩍지근하다 나는 왜? 제가 예 예 잠깐만요 경희 오빠 여자야 여자? 그럴 리가 없어 경희한테 왜 여자가 글씨도 예쁜데 여보세요? 여보세요 홍 박사님이세요? 아 예 예 그런데요 어머나 박사님 저 은하입니다 제 편지 바디셔츠에 누구야? 아 예 방금 받았습니다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 예 음반 프로덕션에서 말아냈다고요 목소리 되게 좋아 목소리 되게 좋아 사투리 좀 쓰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저를 만나고 싶다고요? 아 예 제가 근데 시간이 좀 스케줄이 빡빡한 관계로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팬이 만나자고 하는데 당연히 만나야죠 은하씨가 만나자고 하는데 어디서 아 그 카페요? 예 예 예 카페 압니다 예 거기서 만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만나지? 만나지? 니네 들었지? 니네 들었지? 은쟁반의 목소리 오르르르르르 굴러가는 그 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예스 야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시다니 산타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 축하해 축하해 야 니네 치사하게 놀이용단 잘 갔다와라 나는 만들어간다 내 팬을 만들어간다 은하씨를 만들어간다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임마 조심해 저기 청소 다 했는데 집에 가도 돼요? 갈려고?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크리스마스 파키하자 내가 이렇게 끝나지면 와인도 사놨는데 응? 안돼요 수업이잖아 기다려야돼요 안녕하세요 어머 찰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 모자 웬거에요? 어 이거 백화점에 산타복 납품하고 남은거다? 나 어울려? 에이 선생님은요 모자 벗는게 더 멋있어요 반짝반짝 벗는게 루돌프 사주면 코가 필요없잖아요 어머 찰스 찰스는 유먹구러기 어머 몰라 몰라 찰스야 너 웬일이야? 아 웬일은 너 데리러 왔지 우리 대학원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갈래? 아아 거긴 연인끼리 가는거야 내 거기 왜 가니 난 집에가서 우리 승헌이 전화 기다려야됩니다 나 못가 간다 안녕 안녕 우리 승헌이 전화 우리 승헌이 전화 나 못가 하나 우리 승헌이 전화 우리 승헌이 전화 우리 승헌이 전화 나 못가 나 못가 나 못가 나 못가 이리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칼에 있어 신동엽이 이제부터 여러분을 모시고 대 로망 서스펜스 환타스틱 드릴러 놀이동산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매시고 자, 슈퍼 울트라 그랜다이죠 출발! 출발! 이 정도면 아주 맛있군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가슴이 두근근근근다 아이고 어머나 박사님 아이고 박사님 진리다 박사님 열성땡 홍은아이요 아니, 누구, 누구세요? 네? 아이고 앉아 보이세요 네? 아니 아이고, 어쩌면 좋나 사진보다 막 억숙이 잘 생리네 아 아 아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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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저기, 저는요 아이고, 박사님 아 Brad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